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자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한 저지하는 일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에 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 참담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출범은 거의 기정사실로 다들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이지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에서 벌써 당대표로 취임하기 전인데, 확정되기도 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미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원 80조라든지 14조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들조차도 다 지금 줄 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당화의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일방적인 독주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다수 당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이 운영될 거다, 이런 취지입니까? 당원들의 문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와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은 보완제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대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원 14조 같은 경우는 아예 당원들이 최고위원회의사결정기구로 당원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팬덤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그것이 묶이면 당의 흐름을 누구도 견제하거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런데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고 당원들 중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가 결정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또 아주 기본적인 원칙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죠. 아테네 이후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은 그때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단지 사람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대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일단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심의나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 누구 어떤 지도자가 이런 당원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이 오류라고 아무리 판단을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손실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국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투표를 우리가 헌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명기한 이유는 모든 사안들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가 우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가 되는 참여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이 대단히 좋은 말이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보완재적 역할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잠정 누적 득표율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5위까지가 당선권이죠? 네. 지금 사퇴 선언하시면서 지지 선언했던 송갑석 후보가 6위네요. 공교롭게. 차이는 미미합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호소를 하고 또 지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저하고 사실 표를 가르는 분이 우리 고민정 후보. 고민정 후보가 우리 정청래 후보하고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안정권으로 보여요?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갑석 후보는 사실은 지금까지 개파 없이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 당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나머지 저쪽 우리 친명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당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송갑석 후보를 지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송갑석 후보가 유일하게 비수도권 호남 또는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송갑석 후보에게 차마 양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던지셨군요. 당원 80조 수정안은 결국 확정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아까 설명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저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당원안이 부결된 데는 당원안 속에 많은 당원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80조도 있고 14조도 있고. 그런데 비대위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요. 14조는 문제가 있어.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게. 그리고 80조는 이거는 문제야.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시킬게. 이걸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중앙위원들이 부결시킨 건 당원 전체를 부결시킨 겁니다. 당원안을. 안 전체가 부결됐다면 어떤 안을 계속 밀어야 되고 어떤 안을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심의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론관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당원 80조 개정할 때도 그랬고 당원 14조 할 때도 제발 조금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무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원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말 토론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내부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부정부패와 연루된 사안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을 완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국민의힘 보다 더 적용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줘야 될 시점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보다 더 약화시키고 국민의힘에서 저희 보고 내로남부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이걸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앙위를 통과해서 확정은 오늘 됐습니다. 좀 전에 김남국 의원 출연 과정에서도 공천 문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공천 학살 이런 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 우려를 좀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많은 당내 의원님들이 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천에 대해서 아마 이게 된다 안 된다 아니면 공천 학살이 있다 없다를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이 일단은 굉장히 장학적이고 그다음에 또 일방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무슨 본인의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일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려들이 사실상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걸 보여주면 된다. 당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더라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 수렴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면 된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당원을 통과하는 과정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도 그렇고 이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까?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거죠. 장학적이다. 일방 독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구심력 그러니까 안으로 끌어당겨서 단결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원심력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관전하는 기자들의 시각이라서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면 일부에서는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거 앞두고 뭔가 좀 분열되는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그래도 역사가 70년 가까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켜오신 당인데 이 당에서 많은 논란도 있고 새로운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나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희한한 이야기도 하나 여쭤보죠. 전 정부에 또 계셨으니까 청와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전 정부 핑계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어제 연찬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탈북어민 부송 사건이나 여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원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들의 아젠다가 없다 보니까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고 과거를 흠집내므로써 상대적 우위성을 뭔가 확보해보려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도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간다라는 것들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고 있고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분명치 않고 그게 혼란스럽고 거기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 과거 정권의 흠잡기에 더욱더 매몰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로서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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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